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집에 있어요 오랜만에 집에 있는데 오늘은 허팝이 얼음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얼음이 아니고 약간 좀 특이한 얼음이에요 이 얼음을 왜 만들어 먹느냐? 그럴게요 얼음을 왜 만들어 먹는 거지? 중국에서 얼음 먹방이 유행을 한다는데 이 얼음이 그냥 얼음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 얼음이에요 액체에 물이 들어있는 얼음 그러니까 얼음인데 겉에만 얼어있는 그런 얼음을 먹는대요 그래서 허팝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아봐야지 일단 이런 틀을 준비해 줍니다 자, 이렇게 물을 좀 넣고 식용색소를 한 방울씩만 넣어줄게요 자, 그럼 이제 여기에 물을 좀 더 넣어주고 빠르게 문을 닫을게요 물을 이렇게 넣고 꽉 찬다 싶으면 살짝 어, 뭐야? 다 섞였어! 색깔이 왜 이래? 한 가지 색으로 해야겠다, 한 가지 색으로 자, 여기 먼저 생수를 넣어주고 됐어, 됐어 자, 가보자 이렇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 닫고 냉동실 바로 넣을게요 이것도 이렇게 뚜껑을 닫고 냉동실로 고고심 그럼 얼음이 겉에만 얼 정도의 시간이 얼마일까? 한 두 시간? 두 시간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냉장고 문을 열어봅시다 자, 이거예요 이거 자, 열어봅시다 대박! 대박! 우와 엄청 이뻐요 진짜 이뻐 자, 이거 먹어볼게요 아, 잠시만 이거 완전히 다 얼어버렸는데? 안에는 안 얼어야 되는데 다 얼어버렸어 근데 여름에 이렇게 얼음 올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비비컵에 이 얼음들을 넣고 녹차예요, 녹차 자, 먹어보자 오RRRRRRR 와... 진짜 시원해 얼음이 아주 이쁘기도하고 아주 시원하고 이번 여름에 좋아요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이거 어떻게 됐을까? 자, 이번 거 한번 열려봅시다 어떡해? 됐어 진짜 잘 만들었어 보이시죠? 얼음이 겉은 얼었고 속은 안 얼었어요 그래서 물이 안 움직여요 자, 이거 먹어봅시다 아 대박! 자, 이게 깨지지 않고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문제는 얼음이 안 나오는데? 오, 됐다! 여러분들 보이시죠? 엄청 이쁘죠? 자, 이거 먹어볼게요 어? 근데 안에 있던 물이 다 어디 갔지? 자, 이거 이거 안에 물이 왔다 갔다 해 오, 완전 신기해 이거를 한 입 먹으면 안에 물이 다 부어졌어 안에 물이 다 허팝 입으로 들어갔어요 좀 신기하긴 하다 진짜 이쁘다 우와... 근데 이거는... 아, 아, 아프다, 아프다 너무 꽁꽁 얼렀어 근데 이게 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아까처럼 이거 겉에는 얼었고 안에는 안 얼었을 때 이렇게 딱 움직이니까 물이 찰랑찰랑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쁘기도 엄청 이쁘고 재밌었던 얼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입 딱 깨물면 안에 있는 물이 다 사라지는 게 좀 신기했어 신기했어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 근데 또 여기서 끝나면 허팝이 아니겠지 얼음을 하나 더 준비했었어 아까 바로 이건데 이번에 통에 넣었거든요? 아직 다 안 얼었어요 조금만 더 얼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, 보자 이제 마지막 얼음 개봉박도 합시다 오, 제대로 됐어 안에 물 움직여요, 맞죠? 오, 됐어, 됐어 이거야, 이거 바로... 잠시만... 오, 물 흐른다! 이게 보니까 얼음이 위에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밑에 얼고 위에 오네 그러니까 이게 얼리다가 거꾸로 뒤집어줘야 되네요 한 번 다시 하나 만들읍시다 이번에는 엄청 크게 만들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큰 통에다가 또 얼음 하나 얼려놨어요 보이시죠? 보면 안에 물이 안 얼었어요 여기 보이죠? 물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어제 밤 이거 얼려먹고 잠들어가지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, 아니야 실패 아니야 실패 아니야 지금 안에 물이 들어있어, 들어있어 보이죠 여러분들?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자, 그럼 이거 이제 먹어볼게요 으음!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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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! 물이 다 사라졌어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근데 물이 안에 안 얼어 있어가지고 한입 먹으면 안에 있던 물이 다 흘러내리는 게 단점인데 이게 또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자, 그러면 얼음 다 먹었으니까 허팝은 단판죽을 먹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름 대비 잘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꾸욱